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조례안 등 신규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도 위원회 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한 염종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쇄신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17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